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고 소름돋는 귀남이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고 귀남아 그럼 봅시다. 제목 오직 아들만 살리겠다고 어린 딸을 대신 죽이는 저주부적을 쓴 엄마 당신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다 찢었어요. 원제 아들 잡아먹는 딸내미 억누르겠다고 부적을 쓰는게 정상 부모입니까?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 제 얼굴에 침뱉는거라 기본적인 배경이나 정보는 빼고 1화만 적을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내미를 잡아먹는 딸을 억누르기 위해 그러니까 팔자를 죽이는 그런 부적을 쓰는게 정말 부모가 맞아요? 참고로 저는요. 이런 미신 아예 절대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걸 떠나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소 나를 죽이고 싶어하던 원수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남도 아니고 바로 나를 낳아준 내 친부모라는 사람이 다른 자식을 위해 이런걸 했다. 엄마는 절대 그런게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저는요. 이거 영혼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저주 말이죠. 그래서 이성을 잃었고 엄마 본원 앞에서 다 찢어버렸는데 부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세요. 제 베개 안에서 이상한 부적 하나가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넣은건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랬습니다. 이걸 넣어둘 사람이 저희 엄마밖에 없더라구요. 왜? 평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 보여주고 엄마 이거 뭐야? 아니 이딴게 왜 내 베개 밑에서 나와? 이랬더니 엄마도 모르는거라며 발뺌을 하는거에요. 아니 이 집에서 미신같은걸 믿는 사람은 엄마 혼자뿐인데 정말 모르겠다는듯? 응? 몰라?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왔을까? 이 능청스러움에 진짜 기가 막혀서 대답 대신 그냥 아 그래? 엄마도 모르는 부적이라 이거지? 그럼 뭐 여기서 바로 찢어버려도 되겠네. 이런 뒤에 엄마 본원 앞에서 찢는 신용을 하니까 바로 제 손을 잡으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아유 꽁꽁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엄청 비싼거다. 찢으면 안돼! 이러면서 엄마 본인이 범인이라는걸 결국 자백했어요. 잠시 대화체 그래 나도 엄마가 그랬을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아니 엄마는 뭐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아 됐고 이거 뭔데 뭐냐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아이고 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묻지 말고 그냥 계속 넣어둬라 그거 꽁꽁이 나한테도 좋은거다. 엄마 말 들어 아니 나는 나한테 좋은거 하나도 필요없어. 있던 미씨는 엄마만 믿으라고 빨리 말 안해? 알았어 말하지마 그냥 찢어버리지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액션이 아니고 아까랑 달리 진짜로 찢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도 많이 놀랬나봐. 결국엔 모든걸 실토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 성질을 죽이는 부적이랍니다. 이번에 무당을 찾아갔고 우리 가족들 모든 사주를 봤는데 제 성격이 너무 못되고 억새며 팔자랑 기가 너무 강해서 집안 남자들의 운과 귀 그런게 다 죽고 막히고 그런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런 저 때문에 오빠 즉 당신의 아들이 더 잘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네 맞아요. 오빠처럼 제가 아니 제목처럼 제가 오빠를 잡아먹는데요. 저희 엄마 평소에도 아들 아들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뭐 세렝게티 하이애나야? 오빠를 왜 잡아먹어? 글쓰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건 바로 이거에요. 저희 오빠요 이미 잘됐습니다. 못된 것도 아니야.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카이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는데 문제는 오빠랑 엄마가 가장 원했던 회사가 아니고 바로 그 밑에 등급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 증거이자 이유랍니다. 오빠가 더 잘되지 못한 게 동생인 제 탓이래요. 아 그냥 다 말할게요. 숨기긴 뭘 숨겨. 저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어이없죠? 다 큰 성인이 취직을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던 회사에 못 갔다고 어린 딸한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팔자랑 성질, 기를 죽이는 부작을 썼다 이거에요 지금. 아니 오빠가 지망하는 회사 못 들어간 게 정말 제 탓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게다가 제 성질 때문에 집안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의 운수도 다 막혔다라는 무당의 말만 믿고 부적으로 제 성질을 억제하는 사람이 내 엄마라. 이게 엄마라니. 아니 여러분 이게 영혼살인이 아니면 도대체 뭐죠? 엄마는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미신을 믿는 것도 웃기고 또 그런 말에 홀려가지고 딸을 자기 아들 앞뒤를 막는 악귀 취급하는 것도 너무 역겹고 그냥 미신 같은 걸 초월해서 이 마인드 이 모든 게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기분 너무 교재 같아가지고 부적을 찢어버리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어디다 몰래 숨겨놓은 건 아닌지 너무 찝찝해요. 엄마 말로는 이 부적이 30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아니 부적이 원래 이렇게 비싸요? 이거 사기 아니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고요. 그러자 엄마는 이 비싼 걸 찢었다고 눈깔이 뒤집혔는데 뭐 눈이 뒤집힌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다음에 또 발견되면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그냥 엄마 베개 안에다 몰래 살짝 넣어두세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쓰니 엄마니까. 알았죠? 효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크크크 엄마 베개에 넣어두고 엄마한테는 오빠 방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잘 찾아봐. 라고 해주세요. 2번 헐 이게 뭐야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인 줄 알았네. 나는요 아들이랑 딸 이렇게 두고 있는데 큰아이인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이고 딸내미는 완전 찬방지축 활달한 성격이거든요. 물론 나는 애들 엄마니까 성격이야 어쨌든 무조건 내 새끼고 다 예쁘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시모가 올 때마다 당시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어린 딸내미 머리를 쓰다보면서 콩콩아 내가 오빠보다 잘나지 마라. 오빠보다 잘나면 절대로 안 된대. 이지랄. 처음엔 참았어요. 참다가 한 대여섯 번 정도 그랬을 때 뒤집어졌고요. 그 이후로 대놓고 저런 미친 소리를 하지는 않는데 평소 워낙에 미신을 많이 믿는 할매라서 안심이 안 돼. 종종 사다 나르는 부족도 그런 의미일지도 몰라. 댓글 헐이네요. 세상에. 아니 근데 뭐야. 아직도 왕래를 해요? 왜? 3번 그거 다시 말 꺼내가지고 대화 녹음하세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얘기저기 저장을 해두라 이거지. 물론 독립 준비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쓰니 오빠 어디 아프잖아. 그럼 용한 무당들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고토하고 저조도 내리고 인형 꼽고 부족 써가지고 아들에게 줄 목숨 넘기려고 딸을 대신 죽게 만드는 그런 거 할 거야. 이게 바로 당신 엄마라고. 얼른 독립 준비나 해요? 4번 이래서 여자들 결혼할 때 예비 시부모뿐만 아니라 그 집안 딸내미들 상황도 자세히 봐야 된다 이거야. 만약 딸들이 있는데 본가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처럼 여자를 잡아먹는 그런 집안인 거지. 절대 가면 안 돼요. 5번 아니 나는 딸만 둘 키워서 그런가. 저렇게 차별하고 아들에게만 목숨 거는 엄마들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주변에도 몇 명 있거든. 내 남자 이 지랄 하면서.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걸까? 6번 부족 그거 찢는 걸로는 부족하죠. 꼭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옷장이나 서랍 아래 등등등 싹 다 뒤져가지고 찾으라고. 느그 엄마 완전 미쳤다. 7번 야 이거 농담 아니고 성인 되자마자 바로 연 끊어야 되겠는데? 안 그랬다가 쓰니만 정신병 걸릴 거야. 이거 100%다. 8번 아이고 여자인 니가 잘 풀리면 마냐? 그딴 걸 어디다 쓰냐? 남자인 니 동생이 잘 풀려야 부모도 기가 살지. 라고 말하던 우리 동네 미친 할준마 생각납니다. 결국 그 소중한 아들한테 버림받고 딸내미한테 기대려고 하더라고. 물론 딸도 당신 미쳤어? 이러면서 바로 내쳐버렸죠. 세상에 이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9번 제정신이 아닌 엄마예요. 그냥 엄마는 없다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어서 독립준비를 하세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디 아프고 힘들면 쓴이한테 기댈 게 뻔합니다.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이게 뭔 지랄이야? 차별까지는 뭐 그래 그러다 쳐. 근데 부적까지 써가면 저럴 수가 있는 거냐고 부모가. 괴물 같다 정말. 10번 이거 보니까 우리 언니 이야기 생각난다. 일단 우리 언니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집안 유일한 서울대죠. 그리고 언니 또래 사촌 오빠들은 전부 다 지잡돼 나왔거든. 그랬는데 하루는 명절 때 다 같이 시골에 모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뭐 저희 할배 큰아빠 작은아빠 등등등 이렇게. 아빠만 없었어 아빠만. 아빠만 없었지. 어이고 꽁꽁이가 사주삼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 집안에 달아 사내 아이들이 잘 안되는 거다. 등등등 이딴 미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도 지나가다 들은 건데 기분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옆방에 있던 언니한테 달려가서 다 꼰질렀어요. 그러자 언니가 이 가부장맨들에게 바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큰아빠 작은아빠 제 사주가 너무 강해서 땡땡이랑 깽깽이가 돌대가리가 됐다면서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래버린 거. 그러자 다들 대꾸는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했죠. 11번 아니 이건 뭐 유전자 몰빵도 아니고 사주 몰빵이라니 미쳤구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모에게 받은 부작을 베개랑 침대 밑에 넣어둔 남편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연애 7개월 했고요. 결혼한지 2년도 했어요. 32 나이는 32 36 아이는 없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모가 제 흉을 저 몰래 다른 가족들에게 받고 이거를 저한테 들켰습니다. 참고로 이거 100%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 한 해만에 난리가 났었고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 빌어서 결국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시모 얼굴은 평생 안 보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연히 발길 안 하고 전화 아예 없어요. 아주 가끔 남편 혼자 다녀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였죠. 잠을 자는데 평소랑 달리 베개가 뭔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열어봤더니 빨간색 비닐 같은 게 보였고 그 안에 보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침대 시도 다 뒤졌는데 결국 매트리스 커버 안에서 또 한 장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준 거래요. 뭐 뭐라더라? 저희 부부 화합 보적인가? 어쩌고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도 빨리 들어서는 보적이라면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엄마한테 다 말했고요. 엄마가 태우라고 해서 다 태웠는데 여러분은 이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1번 소름이네. 이거 분명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할 그런 미친 노인네. 예전에 그 뭐야 시모가 자기 속옷 훔쳐갔다는 며느리 사연도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미친 것들에게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시모가 속옷을 훔쳐갔다고?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가 알아서 막아야지. 나 같으면 이혼합니다. 2번 미신을 신봉하는 신모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집안 풍파는 바로 보는 입으로 일으키고 다녀. 지들이 원흉이야. 3번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세요. 뭘 고민하고 있어? 아까 댓글에 나온 말처럼 그래 뭐 성격이 썩어가지고 자식을 차별하는 거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일단 넘어가자고. 그런데 다른 자식에게 몰빵을 해주려고 부적을 썼다. 이야 이거는 혹시 친부모가 아닌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친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야 아 아멘